송래공원의 도롱룡, 67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5월 11일에 배가 많이 불러서 땅콩처럼 생긴 도롱룡 유생을 촬영했으며, 그것으로 41번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나중에 도롱룡 웅덩이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재검토하면서, 5월 11일에 배불뚝이 도롱룡 유생을 촬영한 영상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 이름을 참고하여, 그 도롱룡 유생을 유생3444라고 부르겠습니다. 41번째 영상에 등장하는 유생을 유생4920과 유생5047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1번째 영상을 제작할 당시에, 저는 유생4920과 유생5047이 동일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등의 무늬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유생임이 사실상 확실합니다. 유생3444와 유생4920을, 그리고 유생3444와 유생5047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등의 무늬와 얼굴의 무늬가 상당히 닮은 것으로 보아, 동일유생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웅덩이에, 이렇게 배가 많이 부른 도롱룡 유생이 동시에 두 마리 존재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원본 영상들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